공수처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복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죠. 먼저 공수처가 복구했다라는 통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조성은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고 했다라고 지난달 10일에 주장을 했는데 공수처가 김웅, 조성은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을 복구했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구된 내용에 따르면 고발장과 자료 전송 전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김웅 의원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해지고 있고요. 고발장 차로 전달 후에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켜라. 그냥 내지 말고 왜 수사 안 하냐고 항의해.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 간부에게 얘기해놓겠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 검찰색을 빼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현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주기 전에도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고 나서도 남부지검 혹은 대검에 가서 접수하라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고 나를 빼고 가라. 검찰색을 지우고 고발을 해라. 김웅 의원이 지금 조성은 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를 진행한 다음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었죠. 검찰 수사 진행 결과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 공수처가 최근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 두 건에 대해 복원을 해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테니 특정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최초 고발장 전달자 그리고 그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특정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구도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웅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도 없다, 내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발뺌을 했다는 건데 김웅 의원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도 기억이 좀 안 나실까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재명 기자, 남부지검에 가라. 아니야. 대검으로 가고 대검이 강제로 받은 것처럼 해. 내가 지시했다는 거 싹 빼고 가야 돼. 검찰색을 빼고 가야 돼. 라고까지 얘기한 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소위 부인하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저런 얘기를 총선 직전에 나눴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또 기억을 잃고 싶은 건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녹음 파일이 이미 복구가 됐고 사실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을 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텐데 저렇게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복구한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약간 충격적이죠. 굉장히 조성은 씨가 조성은 씨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부지역을 가라고 했다가 얘기한 것처럼 대검으로 가라. 내가 이겨놓겠다. 대검 가서는 왜 인지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대검이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엮이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들이. 결국에 이 통화록만 보면 당시 대검과 김웅 의원이 서로 합을 맞춰서 대검이 억지로 억지로 고발을 받아서 받은 것처럼 오해가 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맞다면 이게 지금 언론이 보도하게 해서 맞다고 그러면 물론 이 자체가 그럼 손준성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느냐. 그리고 이 고발장 작성에 윤석열 전 총장이 승인 내지 아니면 지시가 있었느냐. 묵인이 있었느냐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별개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김웅 의원이 대검의 누군가의 교감 속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다는 건 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늘 문제가 되는 게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한다 이러면서 늘 비판하지만 실제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건 결국은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을 이 녹취록을 보면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야당이 여당을, 여당이 야당을 검찰이 고발하는 건 우리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김웅 정치인이 상대당 정치인을 정치인 조선을 시켜서 검찰이 고발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크게 어색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그럼 중요한 건 이 문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규명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아니면 정치인이 김웅 의원이 상대 의원을 고발하는 것인지를 규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